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6월 평가원 지구과학원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어땠는가? 선생님은 총평하는 스타일이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문항이 뭐가 나왔는지 좀 보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6평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6평은 약간 전반전이 끝난 느낌이거든요. 축구로 따지면.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야, 6평이. 그래서 전반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가? 이걸 평가하는 데 아주 좋은 시험이거든요, 6평이.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개념이 되게 중요하지만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그치? 그걸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문풀의 생명들이 있거든. 문풀의 핵심들.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 자꾸 강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일단은 뭐 어땠는지 한번 보자. 등급컷 47, 44, 39,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3등급하고 4등급컷이 이제 갭이 좀 크네요. 그래서 이제 문항이 전반적으로 좀 쉬웠다. 등급컷 보면은. 이거는 이제 메가스터디 예상 등급컷이니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오답률 베스트 5입니다. 아, 이거 한참 웃었거든 보면서. 순위, 1순위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릴 건데 이거 말장난에 놀아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역시 항상 생각하는 건데 국어가 문제입니다. 국어가 문제야. 그리고 이제 쭉 오답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답률은 정답률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63%면 대략 37%의 정답률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51%.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아주 높은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급컷이 47 정도 나왔죠. 근데 의외의 것들이 좀 있었다.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아, 일단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문제 이제 9번 문제인데, 볼게요, 여러분들. 음, 외계행성계의 시선속도 관측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시선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 중에 간접적인 방법, 간접탐사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간접관측이.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 그리고 식현상, 그리고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거든요. 이게 작년에는요. 6평의 도플러 효과, 9평의 식현상, 수능의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나왔었어. 3개가. 차근차근 나왔었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6평의 또 도플러 효과가 나왔죠. 시선속도 이용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문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왜냐하면 시선속도가 마이너스 면 청색 편이, 플러스 면 적색 편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냈냐면 기억보기에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다. 말장난한 거죠.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게 아니라 뭐야? 이건 별의 시선속도예요.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던가 항성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학생들이 많이 낚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요소들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요리조리 바꾸면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선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것들. 그것 얘기를 할 때 중심별의 시선속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틀린 친구들.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참 친절한 게 그래도 문제가. 니은 보기 보시면 이때 A 지점에서는 행성이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즉 별의 컨디션. 지금 얘가 무슨 편의를 보이고 있지? 이걸 생각하게 만들면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문제에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B 시기에 행성의 식현상이 관측된다. 식현상은 여러분들 적색 편의에서 청색 편의로 나타나는 시선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나타나거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의 포인트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문항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 녹여냈어요. 그리고 약간 낚시성이 있었죠. 이거는 예전에 기출 문제도 있었어, 얘들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나왔던 선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낚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평은 뒤에 가서 총평할 때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친절해요. 내용들이 많이 주어졌어, 문항에. 그래서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 틀릴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는 낚시니까 틀릴만한 문제이긴 했죠. 그죠? 이거는 다음부터 안 낚이면 되겠고. 두 번째, 이거 좀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 이거는 이제 뭐냐면 19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웠었나 봐. 뭐냐면 A와 B에서 출발한 우주배경 복사라는 단어를 줬거든요. A와 B 위치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어. 출발 지점을 줬어. 그래서 현재 우리 은하에 얘가 도달한 거야. 138억이면 현재죠. 그죠? 38만 년에 복사와 물질이 분리가 된 다음에 우주배경 복사가 방출돼서 현재 우리 은하에 도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러분들 60억 년 됐을 때 사실 여러분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은하가 탄생 안 하잖아. 이때 탄생을 했죠. 탄생을 한 이유죠, 이때.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게 사실 그림을 요렇게 그려서 그렇지 평면상에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격자가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때 도달을 했다는 건 이때는 도달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많이 틀렸었어요. 그리고 우주배경 복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기억보기도 뭐 급행창 이론에 관련된 지평선 문제를 갖다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D급보기가 아 우리나라에 도달하는지 안 도달하는지. 이게 처음 시작한 시점을 준 거야. 선생님이 해설 강의도 말씀드렸는데 우주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에 다 있어요. 근데 출발하는 시점들이 다 다를 거야. 출발하는 거리들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급행창이 일어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더 커졌단 말이야. 너무나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은하에 도달하지 않은 우주배경 복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주 전역에 다 분포를 하는 거고 거리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은하가 뭐 우주의 중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 어떤 특정 지점에서 출발한 거구나.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풀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됐어요. 우주배경 복사가 시작 시점을 안 주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애매해져요. 근데 그게 출발점이 좋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디귿보기에서 틀린 겁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정답이 54%. 요거는 학생들이 일단은 전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지금 온대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한다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폐색전선 찾는 게 좀 포인트였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란운이 발달이 돼 있다. 적외선 영상의 특징을 갖다가 문제에서 낸 거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기압의 기본 개념 바람이 반시계방향 불어들어간다. 북방구에서. 그치? 요기 보시면 여러분들 위에 말려 있어요. 구름이. 뭐야? 폐색된 거야. 이게 약간 롤케이크형 폐색인데 이게 말려 있습니다. 폐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폐색이 된 모습과 나머지 것들을 갖다가 조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림을 좀 자주 보셔야 되고 폐색전선은 꽤 오래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출이고요. 폐색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폐색전선도 이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대저기압 나와 있는 것 중에 저기압의 기본 특징들과 적외 영상의 특징들을 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확실하시면 잘 안 틀립니다. 이런 거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여러분들 요거죠 요거. 요거는 자료가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3단원 문제가 상당히 학생들을 좀 많이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그 파장에 따른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복사의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갖다가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요건 되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빈의 변이법칙 있잖아. 람다 맥스는 T분의 A 요런 것들만 활용하면은 금방 풀리는 문제였고 문제가 참 친절한 게 가가 오형이라고 줬어. 그럼 나머지 두 개가 하나가 A형이고 하나가 G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피크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바로 줬죠. 이거는 누군지 알아낼 수 있거든. 얘가 A형이고 얘가 G형일 거 아니야. 요런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가 되게 기본적인 자료예요. 그러니까 개념 편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해석하는 것들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에 좀 충실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흡수산이란 건 여러분들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계속 기출해. 이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들 움푹 들어가 있는 면적을 생각하시면 돼. 파형 있는 면적. 이 면적이 넓을수록 흡수산이 센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나머지 것 너무나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걸 갖다가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흡수산이 제일 센 거지. 나가.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A형인데 배경지식으로 여러분들 A형별이 중성수소 원자 H1이 있잖아. H1의 흡수산이 강하다. 세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셨으면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어떤 단어에서 나왔는지 다 체크해 드렸거든요. 해설강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설강의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개념만 제대로 하면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그러거든요. 개념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절대 안 틀린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리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연계 규제에서 사용했던 요소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뭐가 들어갔냐면 이게 부정합을 두 개를 준 다음에 부정합이 만들어진 게 F 다음에 ED 싸이고선 단층이 일어난 다음에 또 부정합이 일어났거든. 부정합이 만들어졌거든. 부정합 면을 보면 재밌어. 기저여감에 D도 넣어놓고 E도 넣어놨어요. 되게 재밌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합 면의 수를 보고서는 윤기의 횟수 추정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나머지 절대 연령은 뭐 친절하게 다 줘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위에 컨디션이 안 나와 있잖아. 이번에 이제 수특이 나왔던 게 이거였거든. 이 위에 컨디션. 그 위에가 침식 면이 하나 더 있으면 윤기가 한 번 더 일어난 건데 안 일어난 거예요. 아 일어난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소 2회라고 지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정합 면의 숫 플러스 1이 윤기의 횟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외우실 때는 이거는 예전에 G2에 있을 때는 그게 됐었어. 왜냐하면 항상 위에 침식 면을 주거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 수특에도 한 번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요소들을 확인을 하셔야죠. 그죠? 기존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절대 안 틀린다. 그리고 내가 매번 그 모평을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올까? 무조건.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처음 봤잖아. 지금. 그죠? 처음 보는 게 나올 거라고. 근데 처음 보고 나오면은 못 풀어? 아니라고. 개념을 뭘 적용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들이다. 어떻게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기본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6월 모평은 선생님 개인적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약간 부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과 같은 느낌?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다 졌어. 그러니까 조건들을 다 줘요. 친절하게. 굉장히 친절했어요. 사실은. 원래 이 정도로 친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6평은 난이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조건을 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만 잘 해두시면 절대로 이런 문제에서는 안 틀릴 수가 있다.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평가원 시험은 난이도가 일정하지가 않죠. 9평에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설강의 찍으면서 이거는 이거 대비해야 되고 이건 이거 대비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문제를 틀렸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충실하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이후에 학습 전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룰이 정해져 있어. 자, 개념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 그죠? 혹은 개념을 한 번 봤는데 좀 부족해. 그런 친구들 개념 다시 보셔야 되죠. 그죠?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강좌 중에 추천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뭐 선생님은 개념완성 강좌가 백야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 그거 보시고 조금 긴데 그거는. 기출평가자면 꽤 길어요. 한 개념편 한 30강? 기출편도 한 30강 될 거야 아마. 강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안 되면 한 번 봤어 내가. 한 번 봤는데 많이 잊어버렸어. 그럼 선생님이 스피드 특강을 하나 찍어놨어. EBS 스피드 특강. 수특 이용해서. 그거는 EBS 정리하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강좌를 들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한 번 더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7월부터 7월부터 선생님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엔제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문제풀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문제야. 그럼 우리가 문제풀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 공부를 하기 전에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문제에 적용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문제풀이를 하려면 문표를 해. 문표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그냥 개념이야. 이 문제가 어떤 개념에서 나왔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가 자료해석 방식이잖아. 자료해석. 어떻게 어떻게 풀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평가원 시험에서 만약에 득점을 고득점을 못했다. 사실은 이번 시험은 개념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야. 자료해석이 심각한 게 안 나왔거든. 그치? 자료해석 문제도 있긴 있었는데 개념적인 부분이 좀 심각한 거다. 이걸 다시 한번 채우시고 만약에 내가 자료해석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본인의 논리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갖다 연습하시면서. 그래서 뭐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 기출도 풀어주셔도 되고요. 기출 플라스머 EBS 푸셔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에 관련된 변형 문제들을 좀 EBS는 특히 내놨고 선생님도 코어 특강이라고 해서 심화 과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가 풀 수가 있고 자료해석에 상당히 까다로운 자료해석들도 같이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것들도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NG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런 자료해석이나 개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채워줄 수 있게 약간 그물처럼 짜여져 있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7월 되기 전까지 개념 좀 부족한 친구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답을 보니까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아시겠죠?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또 한 가지. 이게 사실 개념도 돼 있고 자료해석도 잘하는데 만약에 좀 난 고수급이야. 개념도 잘 돼 있어. 자료해석 잘 돼.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뭘 연습해야 되냐면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항에서 나오는 조건들이나 이번에도 여러분들 낙시성 문제 있었잖아. 말 뭐 행성의 스펙트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실수를 줄이는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하자.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6평 이후에 여름방학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수능 성적을 올리고 문제를 제대로 잘 풀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 스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키워내야 된다. 문제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풀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봐. 내가 어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논리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거야.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선생님이 무슨 생각하냐면 선생님 저는 이 문제가 원래 A, B, C 순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B, 예를 들어 D라는 걸 꺼내놓은 거야. 선생님 저는 D부터 생각났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니? 다음에 논리가 안 생겨. 그럼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개념이 잘 안 잡힌 거고 두 번째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연습 중에 여러분들 기출 다 안 푸셨으면 먼저 푸시고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여러분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아직 이 시점까지도 수능 특강을 안 푸는 친구들이 좀 있어. 좀 푸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연계가 되긴 되잖아. 그리고 지구과학 문제는 여러분들 아주 심각하게 이상한 건 없어. 연습이 잘 된단 말이야. EBS 문제가. 기출 EBS는 반드시 하시고 그걸 다 하셨으면 선생님 커리큘럼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반드시 다 맞는 공부를 시켜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완벽을 기여해야 되거든. 완벽을 기여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될까 말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발전하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즐겁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성장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 잘 들으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함께 갑시다. 선생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뿌웁시다. 반드시 대학에 가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